자본 문제를 해결한다고 제가 여러 번 녹화를 좀 시도를 했는데요 이번에는 잡음이 없을 거예요 알고 보니까 이게 컴퓨터 이번에 제가 새로 바꿨잖아요 노트북 새 노트북으로 바꾸고 나서 전기 문제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고주파음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께 좀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냥 플러그를 극을 바꿔서 다시 돌려서 꽂았더니 이번에는 컴퓨터를 켠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고주파 녹음이 안 들어가더라고요 신기했어요 여기도 양과 음의 또 음량의 조화가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이 전통적인 역마가 아니라 좀 다른 이야기를 할 건데요 제가 최근에 단건업 선생님의 맹파 명리라고 하는 책을 읽었거든요 거기에 이제 소개된 부분이 되게 흥미로웠어요 역마라는 것이 제가 보통 이동이라든가 멀리 가는 거니까 이동우는 이사도 되고 또 이직에 대한 것도 되죠 멀리 움직이는 것이고 그리고 굉장히 바빠지는 거 분주해지는 거 이런 것들이 보통 역마고요 소문도 달고 다녀요 이 역마들이 예전에는 탈 것이 말이었죠 그런데 현재는 말을 타고 다니진 않잖아요 주로 자동차 비행기 또 뭐가 있습니까 배도 있을 것이고 기차도 있고 버스 아 버스도 자동차에 포함되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탈 것을 또 뜻하기도 하죠 이 역마가 그런데 역마가 운으로 들어올 때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역마를 나한테 어떤 걸 역마로 보느냐 기존 이론과 완전히 다른 거를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 보통 역마가 뭐예요 인신사의 글자죠 봄의 첫 글자죠 인 그리고 사 여름의 첫 글자죠 그리고 신 가을의 첫 글자죠 그리고 해 해자추 겨울의 첫 글자죠 이게 인신사의를 저희가 역마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맞는 말이긴 한데 맹파에서 소개된 거를 들으시면은 좀 흥미로우실 거예요 물론 글자는 같아요 글자는 같은데 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예를 들어서 자신의 띠하고 띠는 연지라고 하거든요 기둥에서 연월일시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연지 자리고 그리고 그리고 본인이 있는 자리 태어난 날짜 아래에 있는 걸 일지라 그래요 여기 이제 배우자 공부 보는 자리 하거든요 이렇게 연지랑 일지가 이 기준으로 돼요 이 기준이 이 글자에서 봤을 때 역마인지 이 글자에서 봤을 때 역마인지를 맹파에서 보는 걸로 보는 걸로 책에 소개가 되어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자신의 띠나 날짜가 불글자예요 삼합에 들어가는 불글자예요 그러면 여기서 역마는 뭐가 되냐면 수글자가 돼요 공식이에요 이거 지금 제가 먼저 말씀드린 거는 그러면 반대로 내 띠랑 내 날짜가 수글자예요 삼합의 수예요 반대로 역마는 화가 됩니다 자 그럼 자신의 띠나 날짜 일지가 금국의 삼합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역마는 뭐가 되느냐 목이 됩니다 목은 해묘입니다 삼합 기준이고 역시 또 반대도 됩니다 이 역마의 관계는 자 그럼 이제 보여드릴게요 자신의 띠가 혹은 날짜가 신자진인 분들 신자진인 분들 저도 여기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분들은 뭐예요 이분들은 신자진은 수국이거든요 아까 수의 역마 관계는 화라고 그랬어요 화는 인호설입니다 반대도 돼요 이 화에 들어가는 글자를 자신의 띠 즉 연지 즉 연지 혹은 내가 태어난 날짜 밑에 있는 지지 글자가 이 사이에 있다 그러면 운에서 이 글자가 오게 되면 역마가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또 있죠 수하고 화 말고도 아까 금하고 목 관계도 있다고 그랬어요 그럼 금은 뭐가 될까요 금은 사유축이죠 사유축을 띠로 가지거나 일지로 가진 사람은 뭐가 됩니까 그렇죠 목은 해묘미니까 이 반대도 된다고 그랬어요 해묘미를 자기 연지랑 일지에 가진 사람은 또 사유축이 역마가 됩니다 이동을 한다는 거죠 근데 이걸 자세히 보시면 그러면요 서로 관외관계잖아요 그죠 자기를 제압을 하는 글자죠 그게 역마가 된다고 맹팔슨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자 그럼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아직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어려워요 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제가 사주 명식을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신미년에 태어났어요 이 사람이 그리고 정료일에 태어났습니다 남자의자 안 따지고 그냥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보시면 글자를 일부러 제가 좀 다르게 했는데 이 사람 띠로 봤을 때는 어때요 신미니까 해묘미잖아요 그죠 해묘미죠 그럼 해묘미면 목이잖아요 옆에서 적어드릴게요 해묘미는 목이잖아요 그죠 그럼 목이면 금국이 역마가 되겠죠 자기를 제압을 하는 거니까 금국은 뭐예요 그죠 사유축 이게 역마란 말이죠 이 사람한테는 이 글자가 역마가 돼요 띠 기준으로 봤을 때 이 사람이 만약에 여자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월지가 뭐가 오는지는 다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신축대운이 지나가더라 이제 다른 대운도 있었을 것이고 축대운이죠 축대운이면 역마가 맞죠 이 띠 기준에서는 그런데 여기서는 또 역마가 아니죠 왜냐하면 같은 금이 되잖아요 사유축 여기서는 역마가 아니죠 이렇게 봤을 땐 역마가 되죠 역마가 되면 이동이 되거나 바빠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띠 기준에서만 보나요 아니라고 그랬죠 날짜 기준에서도 본다 그랬어요 저는 그러면 지금 예로들 다른 문의 명식이 없어서 제 거를 그냥 기준으로 할게요 제가 80년 경신년생이거든요 자 이렇게 제가 여자잖아요 그래서 곤명이에요 경신년생이고 기축일이에요 자 그럼 뭐예요 신자진이죠 얘는 사유축이고 신자진은 수라고 그랬죠 얘는 뭐예요 금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수 입장에서는 화대운이 오거나 역마가 되려면 이 금 입장에서는 목이 와야 역마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제가 무슨 대운이냐면요 현재 기묘대운에 들어있거든요 묘잖아요 지지를 봤을 때 네 내 글자 내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게 역마가 되기도 하는 거죠 이렇게 맹파에서는 보고 있고요 그리고 나한테 역마가 왔다 역마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이 역마가 합을 당하는 해가 만약 들어왔다 그러면 자기가 하던 일이 멈출 수 있대요 이 역마가 갑자기 합을 당해요 저는 지금 묘가 역마가 되는 거니까 예를 들어서 기해년이 합이 또 될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합이 되는 글자가 만약 들어왔어요 뭐 무술련이 됐다거나 그러면 본인이 하는 일 자체가 막히거나 중단이 될 수 있다 이런 공식이 있습니다 하나 더 예를 들어볼까요 너무 음간만한 것 같죠 그죠 병화가 있다고 한 번 볼까요 예를 들기가 좀 되게 애매해서 청관에 병을 한 번 넣어보죠 이렇게 한 번 해볼까요 병신련의 병자일 생이시다 그런데 띠는 어때요 띠는 지금 수죠 신자진이니까 그럼 자는 뭐예요 얘도 신자진이죠 그러니까 수죠 둘 다 둘 다 수면 뭐가 역마가 된다고 그랬어요 맹파의 논리대로 하자면 화가 와야 되죠 화는 인대온이 오거나 오대온이 오거나 혹은 술대온이 와야 화대온이 되겠죠 실제로 이분이 인대온 때 수술을 한다거나 여러 가지 좀 이동이 좀 많았어요 인대온 때 실제로 뭔가 좀 많이 변동수가 좀 많았죠 직업적인 막힘이라던가 그게 이제 진짜 역마라고 보는 거죠 한 번 맞춰보세요 여러분 이게 사주이론이라고 하는 게 옛날 옛날 책대로 딱딱딱 맞추는 분도 계시겠지만 안 그런 분들이 훨씬 많으실걸요 굉장히 파가 많고요 관법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네가 맞다 내가 맞다 이거보다는 좀 흥미롭고 다채로운 시각으로 열린 시각으로 이런 사주 책들을 좀 접하시고 유연한 사고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공격적인 사람보다 좀 흥미롭게 여러 시각으로 널린 마음으로 보시는 분들이 되게 부러워요 자 이렇게 가끔 제가 또 둥국고서라던가 다른 책들 또 시중에 또 아주 또 괜찮은 반응이 있는 책들 한 번씩 읽어보고 괜찮은 거 있으면 이런 식으로 영상으로 또 소개를 해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 3시부터 방송 있어요 네 좀 이따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